박경홍님의 한이 한이입니다. 자 부탁드립니다. 박수 끊겨주세요. 잘 출발! 박수 끊겨주세요.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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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다가오니 정말 내가 어디 어디 아무것도 못했지만 우리 그냥 이대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진정할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 죽는데 그리고 미련없이 우리 그냥 이대로 자 다가오니 하하니 하니 하니 이 되지만 후회 없는 사랑을 원해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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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오기 전에 마음부터 대만 이해해줘 자 응원님 박수 부탁드립니다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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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니 하니 하니 라가 날 사랑하니 첫날 사는 하니 오니 오오ANT 오니 내게 나라 오니 첫날에 애 온 거니 아무것도 못 invent지만 우리 그냥 이대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자 신경할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 주는데 그리고 의미 없이 우리 그날 헤어져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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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가 많이 우울에 없는 사랑하네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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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오기 전에 먼저 내 맘 이해해줘 그대 내 맘 이해해줘 그때 그대 내 맘 이해해줘 그대 내 맘 이해해줘 그대 내 맘 이해해줘 자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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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